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장입니다 그림 작업하실 때 개인의 성향에 따라 스타일이 다양해지는데요 기본적인 구제 사과를 세 가지 스타일로 그려볼 겁니다 먼저 그림 그리기 전에 사과를 관찰해봅니다 백설공주가 먹던 그런 빨간색 사과가 아니고 주황색, 노란색, 갈색, 연두색, 그리고 살짝 녹색 여러 가지 색들이 보이고 노란 점들 그리고 가는 선들이 많이 보이네요 일러스트 느낌이나 아티스틱한 스타일은 기버도 워낙 다양하고 스타일도 워낙 많은데 일단 큰 느낌의 세 가지 스타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과 스케치를 한 후에 초벌칠을 해주는데 그냥 보기에 사과는 빨간색이지만 빨간색부터 시작하면 노잼이니까 밝은 부분에선 빛이 환하게 많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노란색이나 주황색부터 시작하고 뭐 이색조색으로 살짝 보이게 밀칠을 해줄 겁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수취할 기법 몇 가지를 올려봤는데요 그 기법들을 사용해서 채색을 하시면 되고 밀칠할 때는 물감이 번지거나 흐르거나 자연스럽게 드라마틱하게 칠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상은 어두운 부분이지만 유일하게 어두움 안에서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반상을 산뜻하고 튀지 않게 반상을 해줄 거에요 그림자는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게 얌전하게 칠해주면 됩니다 반상황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림이 칙칙하게 되니까 저는 살짝만 산뜻한 느낌으로 분위기를 줄 거에요 덩어리의 느낌이 잘 감이 안오면 실눈을 감고 보시면 되요 자 지금 영상에서 살짝 블로우 처리를 했는데 실눈을 감고 보시면 전체적인 색감이나 덩어리감이 잘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초벌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붓으로 묘사를 하면서 덩어리를 천천히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밝은 부분에는 밝은 톤으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밝은 부분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진한 이런 톤이 갑자기 딱 올라가면 그림을 망치죠 그래서 윗부분 밝은 부분을 할 때는 물을 많이 쓰고 물감을 많이 쓰셔서 상쾌함을 유지하고 투명함을 유지하고 깔끔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붓터치를 너무 작은 터치로 계속 만지다보면 그림이 되게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큰 터치 위에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크게 터치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묘사하면서 작은 터치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완성이 됩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는 말이 없는 편이라 그림 그릴 때도 아무 소리도 안하고 그냥 작업만 하는데 제가 유튜브 이거 하면서 혼자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뭐 할 말도 딱히 없고 또 말을 하면 또 그림에 집중해 집중이 안 되니까 뭐 이거 한꺼번에 몇 가지로 하니까 정신이 없네 이렇게 안으로 말려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과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요사를 해 주시면서 조금씩 중요한 게 물 조절이에요 물 조절 그림 처음 입문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참고만 하시고 조금씩 연습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농도가 중요한데 수채에서는 물과 물감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농도를 잘못 맞추면 그림이 금방 탁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완성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밝은 부분에서는 밝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어둡게 정리가 되어야지 그림을 망칠 확률이 적습니다 붓터치를 가늘게 가늘게 하다 보니까 그림이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중간 과정인데 근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그 톤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림을 그릴땐 너무 한부분만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쪽이 하다가 좀 마를 때를 기다리려면 전체적으로 또 아는 부분들 계속 찾아서 완성을 해 주셔야지 보통 미술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수채화 방식이 보통 다 이런 식이에요 마른 다음에 계속 돈을 올려서 완성시키는 그런 스타일 근데 이런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번 겹쳐를 해야지 덩어리감이 좀 더 자연스럽게 빵빵하게 나오고 학생들이 그린 성실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시 수채화에서는 이런 중첩을 계속 이용해서 완성시켜주는 그런 그림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지금 윗면은 저 멀리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가 좀 밝은 부분이긴 한데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명한 색보다는 한 톤 다운시켜가지고 뒤로 쭉 빼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외곽선인데 외곽선 테두리를 너무 진하게 하면 그림 입체감이 좀 사라지니까 그런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저 윗면 하실때는 계속 이렇게 얇은 느낌으로 이 얇은 느낌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감을 많이 쓰고 두꺼운 느낌이 아니라 물을 많이 써서 얇아지는 느낌으로 이런 스타일의 제일 중요한 점은 여러 번 터치를 올려도 그림이 탁해지면 절대 안돼요 앞서 말했다시피 스튜어에서는 투명하고 맑고 화사한 느낌이 포인트라서 계속 하다보면 그림이 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은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안된 부분들을 꼭 좀 찾아서 톤을 올려줍니다 초벌에서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초벌 처리에 올려줬으면 준벌 이후부터는 터치를 좀 얌전하게 얌전한 느낌으로 천천히 올려주셔야 돼요 아마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스튜어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분야가 하루아침에 잘 되고 그러면 천재들이나 그렇지 첫소리 배부르니야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일단은 그림을 요새 유튜브에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제 거 아니더라도 좀 잘하시고 좀 재밌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림 분명하신 분들은 이런 거 보면 되게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 그림 배울 때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해가지고 계속 쳐다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zeiturer 중에서 지금 근데 너무ников음을 보고 거다를 막을 했다면 나의 모양을 erad所有 모든 형들ory 그릇에 있어 그릇에 안 남기고 그릇에 있어 그릇에 있어 그릇에 있어 그릇에 있어 그릇에 있어 그릇은 그릇에 있어 그림자는 좀 차분하고 얌전하게 점점 갈수록 연해지는 느낌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림 완성했을 때 진짜 몇 터치를 제외하고는 물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실 때는 그 정물에 색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시고 빨라트해서 이 색 섞고 저 색 섞고 계속 만들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비슷한 색에 도달을 해요 연습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하시는 분들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음계 연습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그 음악 도로잉파슬라시트 스케일 연습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습하시고 계속 기본기 연습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이기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해보시면은 약간 그림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옛날에 그 밤러스 아저씨가 뭐 이거 툭툭하고 참 쉽죠? 막 그런 말 했잖아요 그땐 그림이 되게 쉬운줄 알았는데 진짜 하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 제가 다시 밝은 부분 돌아가서 요 살을 어색하지 않게 조금씩 더 앉아 주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그냥 뒤에서 보면 그림 그리면서 혼자 막 떠든다고 미쳤다고 막 그럴 거 같아 자 이런 하이라이트를 남겨주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아예 하이라이트를 칠하지 않고 끝까지 남겨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감을 계속 칠하고 물기를 빼고 이렇게 닦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닦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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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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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와트만지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이는 최하 전문용지에요. 와트만지처럼 질감이 오돌돌돌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일단 물칠을 먼저 해줬으면 저 사과를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좀 더 수채화 그 사과의 느낌을 물맛을 좀 더 표현해주는 느낌으로 물맛을 좀 더 표현해주는 느낌으로 저는 요즘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유튜브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이걸 본 친구들은 말 좀 재밌게 잘하라고 하는데 뭐 이거 그리면서 혼자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뭐 혼자 벽보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막상 만나면 좀 재미있는데 제가 또 막상 만나면 좀 재미있는데 만나면 좀 재미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혼자 혼자 그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어우 이게 뭐 체질이 좀 맞진 않네 물감이 마르기 전에 원하는 색상을 골라서 충분히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렇게 마르기 전에 닦아주시고 어두운 부분도 마르기 전에 우린 번지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자 저는 여기에다 좀 닦아내고 반성한 느낌을 살짝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한번 어두움의 표현을 좀 더 톤을 올려주고 아직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어두운 톤을 올려도 자연스럽게 번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림자들께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시구 이제 이런 꼭지는 좀 더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바닥에 닿는 이 부분도 살짝 더 잡아주시고 자 이번에는 좀 더 아티스틱한 사과를 그려볼건데요 물을 흠뻑 적셔줄거에요 좀 더 과감하게 느낌이 가는대로 그려줄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약간 추상에 가까운 느낌으로 하셔도 되요 아트적인 그런 표현하는 사과는 물감이 여기저기 쭉 퍼지는데 상관하지 마세요 일단 저는 저 사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가 약간 찌그러지거나 색감이 살짝 이상해도 일단 저 사과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고 할거니깐 이렇게 너무 많이 번지거나 해도 오히려 더 재밌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런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물이 너무 많다 싶으면 화장실로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화장실로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화장실로 한번 볼게요 화장실로 Breezy 화장실로도 vent 배경을 살짝 넣어봤어요 소금 매운 물 소금 소금 마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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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새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과의 점들을 노란색 물감으로 가볍게 떨어뜨려줘서 이런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